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초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날마다 오직 그리스토 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신앙의 발판이 또 우리에게 발판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믿음이 굳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토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신앙의 발판 속에서 우리 여덟 번째 시안부 인생과 또 아홉 번째 우리 발판인 넷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시안부 인생이라는 것은 두 번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인생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심판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가 중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시안부 인생 속에 심판을 받는 그 인생 속에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완전히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인생 속에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적인 응답을 받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귀한 성노인들이 한 번뿐인 인생, 이 시안부 인생 속에서 정말 영원한 것을 선택하고 또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모든 성노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언약의 여정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 번뿐인 그 인생 속에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어떠한 응답을 받게 오냐면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을 받게 원하신데 그 제자의 시작은 예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하셨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다른 말씀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사내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제자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태어난다고 말하죠. 제자는 태어나고 훈련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로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그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관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관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해사라 빌리뽀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셨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쏘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되죠.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복음관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그리쏘가 지시는구나 또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그리쏘가 제자에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쏘로 붙잡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쏘가 그리쏘로 붙잡혀야 되는데 자꾸만 그리쏘을 에레미아처럼 그리쏘을 세례의 요한처럼 그리쏘을 또 엘리아처럼 그리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뭐 에레미라는 것은 박예주의 또 구제 선행 봉사를 말할 수 있는데요. 그 구제 봉사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막 하는 이유는 그리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가 서울역에서 예전에 밥을 퍼주는 그 밥퍼 그 목사님을 따라서 사역을 했는데 가서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면 그 목사에게는 이 그리쏘가 에레미아이기 때문에 그리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자꾸만 봉사하고 선행하고 베푸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본인은 보금을 전하는 것이 보금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쏘하고 전하는 것이 보금이 아니라 밥을 퍼주는 것이 보금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보금관이 잘못된 거죠. 또 세례의완처럼 사회의 부조리 또 어떤 정치의 부조리, 교회의 부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를 막 개혁해야 된다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요 그리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하는 것이고요 또 엘리아처럼 신비주의 운동 속에 방언하고 또 안수하고 이런 것들이 귀신을 내쫓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막 그것을 하고 싶어서 그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인 줄 알고 그래서 막 귀신 내쫓고 안수하고 방언하는 것이요 뭐 쉬운 것이 아니고요 그걸 하면 막 상자가 꼬이고 허리가 막 나갈 것 같아가지고 막 챙피하는 벨트를 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 그리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최선인 줄 알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보금간이라는 것을 뭐냐면 그리쏘가 나에게 그리쏘로 붙잡히는 것 참 선제자, 참 제사자, 참 왕 대신 그리쏘를 누리는 것이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될 보금간이고요 또 제자가 무엇을 붙잡기 원하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마태보금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와서 이 모든 민족으로 와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삼칠나라 보금아 또 오천종족 보금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의 시작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리쏘가, 우리에게 그리쏘가 되기 원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이 세계보금아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제자가 중요하게 응답받는 과정이 있어요 이 땅에서 제자가 응답받는 과정이 뭐냐면 제자가 138의 언약을 붙잡고요 오직 그리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138의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쓴이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쓴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오직의 상태가 될 때 138의 이 언약이 그 제자에게 오직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어떤 문을 열어주시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응답을 주시기 시작해요 제자가 이 땅에서 응답받는 과정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이 말씀이요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을 받아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오직의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반드시 15개 나라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그러면서 제자들과의 만남 현장에서 제자들과의 이 만남 속에 반드시 내가 있는 현장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3장부터 27장까지 모든 말씀이요 28장까지의 모든 말씀이 이 응답이 담겨져 있는 말씀들이거든요 바울팀 들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들이 뭐냐면 빌립보 문을 열어주시고 베살로니카야 문을 열어주시고 또 고린도 문을 열어주시고 에베소와 노마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서 움직여서 제자를 만났는데 그 제자가 누디하고 또 디모데고 또 불일사 부구고 야손이고 또 에베소의 많은 제자들 함께 만나가지고요 그 현장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곳 속에 지교회와 교회를 세워나갔다는 얘기죠 이것이 제자가 응답받을 받는 과정이고요 또 그러면서 중요한 현장들이 어떤 현장들이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결국 무속, 점술, 우상순배를 하는 자들이요 이 자들은 어떤 자들을 말하면 영적 문제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이 사람들이요 치유하는 현장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 현장을 다닌 것이 아니라 결국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런 점술과 무속과 우상순배로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리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이 현장 속으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시안부 인생 속에 한 번뿐인 그 인생 속에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기 원하시는데 그 응답 받는 과정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이 사도행전의 응답이 함께 있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자의 결론 제자의 결론은 무엇을 말하냐면 노마서 16장의 절대 제자의 결론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노마서 16장에 한 20몇 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이 제자들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호자 전도자의 보호자 또 전도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식주인 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냐면 전도자에게 사랑받는 사람 또 전도자에게 인정받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어떤 사람은 친척과 같다고 친척이라는 것은 진짜 친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가까운 사람을 말하겠죠 이 노마서 16장의 제자들이요 처음부터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이 아니었고 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이 모든 것이요 이 사람들에게 이명계약이었을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 되겠다 아 나는 전도자의 정말 식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전도자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겠다 난 전도자에게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또 수고하는 자 또 친척과 같이 가까이 있는 자가 되겠다는 것이 이명계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명계약 속에 기도하다가 이러한 제자의 시작과 응답받는 가정을 붙잡고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 가면서 이 제자의 결론 속에 노마서 16장의 이 이름들이 또 별칭들이 붙었다는 얘기죠 우리 귀한 모든 성노인들이 오늘부터요 나만의 이명계약을 붙잡기를 예수 그리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저도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아 그 사람은 정말 주 안에서 많은 수고를 했지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아 그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고 아 그 사람은 전도자의 동력자야 늘 함께 사역을 함께 가는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아 그 사람은 전도자의 식주인이구나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아 나하고 친척과 같은 사람이구나 친해서 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우리 귀한 모든 성노인들이 또 중요한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금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면요 예전에 90몇년도에 나왔던 신앙발판 속에 여덟 번째 신앙발판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유목사님이 다시 한번 이 신앙발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면 또 이 시안부의 인생이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한 번뿐인 밖에 없는 그 인생 속에 이 말씀을 전한다면 어떠한 인생을 살라라는 말씀을 전하실까 이것을 전도자의 관점으로 좀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서 발견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가 시안부의 인생 속에 지금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열두 가지 열두 시대의 흐름 속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됐어요 열두 시대의 흐름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먼저 언약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 이 138 138의 언약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직 그리스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이 언약을 붙잡기를 가장 원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요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편집되고요 또 이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서 각인되고 또 뿌리내리고 설계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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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중요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뭐 어떤 큰 응답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위드의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마누엘의 이 응답이 오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원리스의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것이 응답이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누리는 것이 응답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원리스의 응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 우리가 누리는 축복을 말한다면 무엇을 누리냐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그러면서 시공간 초월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2, 3, 7 나라 현장 속에 빛을 비추는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현장에서 무엇을 하기로 하시냐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 날마다 오직을 찾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이 보금을 가지고 오직되기를 원하시고 그 오직을 발견하기 원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유일성의 축복과 그 유일성의 축복을 찾았을 때 재창조되어지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오직과 유일성이 합쳐지면요 재창조의 응답은 따로 올 수밖에 없다 오직이란 것은 뭐 온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유일성이란 것은 넘버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온리원과 넘버원이 만나면 재창조의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거라도 그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를 발견하기 원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을 누리냐면 24시 하나님이 나와 24시 하시는 그 것을 누리게 원하시고 25시라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게 원하시고 또 그러면서 영원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체성이 뭐냐면 우리는 2, 3, 7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의 이 정체성을 가지곤 하시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의 정체성을 가지곤 하시고 또 그러면서 그리스오의 대사로서 어디에 가든지 당당하게 우리가 미국 대사다 이러면 한국 대사다 이러면 그 나라를 대표하듯이 우리는 그리스오의 대사 이 말은 천국의 그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오의 대사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있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면서 파수꾼과 의사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게 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의 방향 중요한 우리의 방향은 결국 2, 3, 7을 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세어나가는 그 방향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했을 때 다 많은 사람들이요 노바디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그 노바디 속에 또 뭐라고 말씀하자면 노싱 이거는 뭐 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말하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는 에브리바디로 에브리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고 또 아무것도 없다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체성을 가진 제자에게는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오링하기를 원하시고요 여기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 쓰겠습니다 언약으로 오링하기를 원하시고 또 현장 속에 현장을 살리는 올 아웃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 현장을 치유와 서밋으로 완전히 바꿔가는 올 체인지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이 지금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열두 시대의 흐름 속에 한 가지씩 묵상하시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 되시기를 예수 글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 아홉 번째는 우리 내세입니다 이 내세는 무엇을 말하냐면 죽은 후에 가는 곳을 말하는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 보금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우리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착각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고 또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 알게 되면요 정말 잘못 알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그 가난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이고 부자는 아무리 부자였지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지옥에 가서 아무리 후회를 해도 후회를 해도 절대 천국으로 갈 수 없다 천국과 지옥은 이 내세의 결정은 결국 살아있을 때만 살아있을 때만 결정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영원한 것들이 있어요 그 영원한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사함이 하나님 성사함이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또 그러면서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또 영원하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이 귀신 사단 이 귀신도 영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이라는 것을 창조하셨대요 그 영원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들이 있어야 될 장소들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요원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속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천국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있는 곳이 천국이냐면 성삼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천국은 천사가 있고요 또 누가 있냐면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라고 믿은 그 영혼들이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의 지옥 반대로 지옥은요 지옥은 누가 있는 곳이 지옥이냐면 원래 이 지옥은 하나님께서 이 사단과 이 귀신들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만든 곳이 지옥이에요 사단과 귀신이 가두어진 곳이죠 우리가 자꾸만 예전에 어렸을 때 봤던 인식도게 왜 지옥에 가면 그 사단 귀신들이 삼지창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풀문불에서 올라오거나 똥문에서 올라오는 그 사람들을 찔러오면서 다시 들어가라요 그런 것들을 이미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상상을 하는데요 사단의 지옥은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단을 가두시기 위해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불신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하는 것처럼 아비가 가기 때문에 함께 쫓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이죠 사단과 불신자들이 함께 갇히는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이요 뭐 불못이 뜨겁다 안 뜨겁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지옥은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아들딸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에는 많은 선지자들과 복음 전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사로가 가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면 나사로가 가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은 자의 소원이요 이 지옥에 간 죽은 자의 소원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과 딸이 우리 후대들이 이 지옥에 제발 오지 않는 것이 죽은 자의 소원이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죽은 자의 소원을 알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례식 가서 또 우리가 결혼식 때 또 많은 어떤 순간순간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가문과 가정이 모였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는 천국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에 관심을 갖는 것보다 우리가 가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더 알기를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죠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매일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또 이 천국에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간을 먹고 생명수를 먹기 때문에 영생복락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의 실가와 생명수를 먹으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고 또 그 천국에서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에 투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의 멸류관을 또 의의 멸류관을 자랑의 멸류관을 이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말씀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이 기대가 되냐면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이 영접을 했는데 천국에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참 자랑의 멸류관이겠구나 또 우리가 성교 헌금을 드리고 그 성교 헌금 속에서 우리가 가지도 않은 그 나라 속에 그 성교 헌금을 가지고 성교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 받고 그 천국에서 만날 것을 보면요 또 그것이 자랑의 멸류관이 되어지겠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떤 성교사님이 했던 말씀인데요 본인은 직접 성교지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성교사님에게 차를 한 세대 세명의 성교사님한테 세대를 차를 사주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주게 됐대요 사줬는데 나중에 그 나라에 가서 그 성교 헌금 속에 차를 산 것들을 보면서 막 나이트가 다 깨져있고 험한 길을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많은 차들이 망가지는 걸 보면서 참 수고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음성을 주냐면 네가 드린 그 성교 헌금 속에 이 차를 구입해가지고 성교사님이 이 차를 타고 갔던 모든 곳곳마다 그 복음을 전했던 영혼들이 너의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그때 이 성교사님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랑의 멸류관을 씌워주신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이 이러한 곳들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고 늘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을요 죽어서 천국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천국의 배경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과 천국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불신자들은요 이 불신자들은 지옥이 배경이죠 지옥이 배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고요 또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이 여섯 가지 속에 완전히 망가지고요 또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사주팔자 사주팔자 운명 속에 붙잡혀서요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가는 것이 불신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천국이 배경이기 때문에 천국이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우리가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되고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이 천국을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천국의 배경을 누리면서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흑암을 무너뜨리고 또 주의 천군천사의 도움을 받는 우리 귀한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이 땅에 나그네라고 말해요 또 이 땅에 우리가 외인 외국인이라고 말하죠 왜냐 이 땅은 영원히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요 나중에 더 나은 봉양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는요 어떤 가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시안부 인생과 내세라는 말씀 속에 정말 한 번뿐인 그 인생 속에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또 내세 속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우리가 가는 천국들이 천국이 이런 곳이고 또 이 땅에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시안부 인생 속에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그 인생 속에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을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세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누릴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또 이 땅에서 나그네로 또 이 땅에서 외국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 땅에서도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엠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